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검찰 무력화를 위해서 어떤 행보를 해왔습니까? 신임 추미애 장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찰을 무력화하는 모든 조치들은 국민들은 좌파 독재의 길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괴뚫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법장악을 통한 연구집권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물론 추진주체는 권력을 장악한 집권 세력입니다. 이른바 여당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폴란드 사법장악입니다. 2015년 10월에 폴란드에서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8년 만에 재집권입니다. 여당은 우파민족주의정당인 법과정의당 PIS입니다. PIS가 총순에 승리합니다. 2015년 5월에 이미 안재이 두다라라는 43세 참신한 대통령 후보로 대선통 승리를 PIS는 쟁취한 경험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정도만 허용하는 이원집정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권하는 데는 청년 일자리 120만 개 약속, 최저임금 인상, 유가수당 인상, 그리고 폴란드 우선의 자주 외교 공학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꽤 많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사법부를 장악했는가? 다섯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단계 조치입니다. 검찰 무력화와 검찰총장 제거입니다. 2015년 10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당의 킹메이크이자 법과정의당 대표인 자슬로프 카진스키 의원은 집권 3개월째인 2016년 1월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버립니다. 야당의 격렬한 반대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개정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여당 실세인 자슬로프 키진스키 의원은 정치권력의 획득은 국가를 개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과거사 정리를 유독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1989년도 공산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폴란드가 걸어온 민주화 과정을 모두 다 그런 적폐로 규정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국가를 완전히 떠들고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여당의 실세인 그리고 여당의 대표인 자슬로프 카진스키 의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하게 무력화시켜버리고 검찰을 정치권력의 충견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폴란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검찰 무력화를 위해서 어떤 행보를 해왔습니까? 신임 추미애 장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찰을 무력화하는 모든 조치들은 독재로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정치권력은 와치도 감시견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나 조직이나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관이 바로 검찰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바로 정치권력은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감시 감독으로부터. 2단계 조치는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폴란드 집권 세력은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위헌 판결을 내리기 어렵도록 정족수를 재판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헌법재판소의 권력 견제 기능을 크게 약화시켜버렸습니다. 폴란드의 헌법재판소 장악은 이미 한국에서는 완성된 일입니다. 대통령이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서 헌법재판소에 아마 그런 사안들이 올라가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문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언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가운데 이미 5명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바뀌었습니다. 5명은 인커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진보승량의 재판관들입니다. 문 정권이 집권한 동안 9명 가운데 8명을 앞으로 진보재판관으로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8명에 대해서 인사권을 대통령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단계 조치입니다. 대법원 장악입니다. 폴란드 집권 세력은 2017년 7월에 정부와 여당이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대법원 장악도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9명 가운데 무려 5명입니다. 5명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거법연구회, 민변 출신으로 진보승량이 굉장히 강한 인물들입니다. 4단계입니다. 판사 임명권 장악입니다. 2018년도에 판사 임명권과 징계권을 지닌 국가사법위원회 위원은 집권당이 지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버렸습니다. 일부 법관들은 여당 입맛에 맞는 그런 인물들로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마디로 여당이 사법부의 인사권을 장악한 데 성공하게 됩니다. 판사를 임명하거나 징계하는 기구의 관할권을 대법원에서 의회가 갖게 된 겁니다. 상권불리 무너져버린 것이죠. 한국의 집권 세력은 아직 법관 인사권은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권 여당이 법관 인사권 장악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총선 승리가 여당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마 이 부분도 관철시킬 것으로 봅니다. 2020년도 1월 2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성 위원은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와 공동보조를 취해서 현재 법원의 인사와 모든 부분을 통과하는 법원 행정처를 폐지해버리고 대신에 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그런 입법안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집권 여당이 원하는 인물로 위원회를 채운 다음에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야말로 공정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마디로 사법부 독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한국에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장악은 거의 80% 정도는 완결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입니다. 법과 징계 광화 조치 마련입니다. 집권 여당은 폴란드의 2019년 12월 달에 정치적 행동을 하는 법관을 해고 또는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나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부나 여당의 비판적인 법관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강하게 판사들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7월에 출범하는 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 수사는 물론이고 기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눈밖에 나는 판결을 내리는 어떤 판사들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사권을 인사위원회, 집권 여당이 갈 수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폴란드에서 일어난 이런 선거를 통해서 의회의 권력을 장악한 일군의 세력들이 사법장악을 넘어서 사법독재로 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을 비교하면 첫째, 검찰 무력화 검찰총장 제거 둘째, 헌법재판소 장악 셋째, 대법원 장악 네번째, 판사인명권 장악 다섯번째, 법관 징계조치 강화 등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사법독재가 완성을 눈에 앞두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판사의 인사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미 민변참의연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선 위원은 1월에 이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남은 판사인명권을 집권여당이 장악하고 나면 이 땅에서 사법장악을 위한 사법독재는 완성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목표는 연구집권입니다. 좌파 연구집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모류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독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